이 작품은 한 30년, 40년 전에 발표됐던 뼈라는 작품이에요. 그 가운데 인체를 뼈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축에다가 곡경이를 꽉 박은 것처럼 짖고 몸을 지탱하며 버티는 어떤 뼈라는 주제를 가진 인간상을 표현한 것이죠. 백대리석으로서 이건 우주의 공간을 표현했어요. 백대리석으로서 밖에다 이렇게 상취하다 보니까 광택이 다 죽었지만 어떤 작가가 나보고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룹전에 전시가 됐을 때, 혹시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없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어떤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현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